마가복음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은 이제 4장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쭉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좀 길기 때문에 14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야 속에 숨겨진 기적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진짜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개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야 속에 숨겨진 기적의 가능성을 공부하길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고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어떤 코미디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막 웃기고 있어요 막 웃겨요 배꼽 빠지는 유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표정이 될까요? 여러분은 즉시로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면서 막 웃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깔깔대면서 땅바닥에 굴르기도 할 겁니다 왜? 너무 웃기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게 여러분이 뭐 제가 2월 달에 보니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2월 달에 영적성장의 비밀코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게 순서가 돼가지고 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씨앗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씨앗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릴 때 혹은 최근에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든 지금이든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꽤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그 오진희 자매인가 저기 지금 오진희 자매는 어떻게 어릴 때 농사를 지었나? 아 시골에서 살았어요? 이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현대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밭에 나갑니다 논이나 밭에 나가서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하여튼 작물 같은 무슨 식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눌루랄라 편하게 일을 하던가요 아니면 힘들게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이 볼 때 힘들게 해요? 편합니까? 편하다는 건 농사를 안 진 거고 그건 이제 입으로만 농사 짓는 거고 진짜 농사를 지신 분들은 힘들다고 해요 대부분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지금 시골에 계신데 이렇게 농사를 농사 짓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조그만 텃밭을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심고 이렇게 풀도 자꾸 잡초들이 나니까 이거를 뽑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바닷가에서 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비유로 이거를 가르치는데요 이 비유로 가르칠 때 이 비유 지금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보금서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요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게시를 받고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다른 비유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그냥 겉만 쓱 칼고 지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오늘 지금 읽은 14절부터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해설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건 분명히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반드시 알고 우리가 게시를 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 그러면 한국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국에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요 미국에 갔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살 수 있대요 한인타운에 가면 제가 LA에 갔는데 2019년인가 LA에 갔을 때 한인타운에 가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거리에 있는 상점이 전부 다 한글로 써 있고요 거기 가게 주인도 한국 사람이고 또 호텔 주인도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영어가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로 다 통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긴 영어 필요 없네 괜찮네 다 통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지역에 아주 국한된 얘기고 만약에 그 나라에 살려면 전체 미국을 통틀어서 본다면 영어를 못한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자연적인 세계에서 구분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고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세계에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찰나에도 영적인 세계가 같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천사가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도 믿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씨앗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한 건 그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왜? 내가 느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 속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 나의 이상 속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꿈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꼭 공상과학 영화 안에 등장할 법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아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께서 게시를 주시길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복음사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산상순도 하고 팔복의 말씀도 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말씀 수많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탑 중에 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네가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네가 실제로 써먹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써먹을 수만 있다면 너는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래요 진짜? 진짜 그래요 주님? 주님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저부터도 너무나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성도들은 둘째치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부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저는 이제 조용히 묵상하는 걸 많이 하는 편인데 깊이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그 느낌들을 주셔요 느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 어떤 느낌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이 감정은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에게 내가 미쳤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른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연애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부르면 여자 우리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밤중인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불러요 지금 만나고 싶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줌마들은 대답을 안 해 아줌마들은 싫은 거지 음? 이 인간이 왜 불러? 이 인간이 미쳤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줌마들은 왜 그래요? 신선감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 연애할 때 그 멋진 백마탄 왕자가 아니거든 이 인간은 보니까 똑같거든 맨날 밥 먹으면 방구 끼고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밥 대대면 밥만 달라고 하고 괜히 막 기분 나쁘면 화만 내고 그 남자가 아닌 거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할 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쁘죠 그 사람이 부를 때 즉시로 나갈 수 있어요 즉시로 즉시 나갈 거예요 아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극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극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그 모든 나의 피곤함과 힘듦과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이 강력한 감정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성경만 읽었는데 잘 몰라요 이래서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시뿌르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뿌르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게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제가 이걸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기에 이거 카메라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씨앗이 있어요 여기 통에 자 카메라맨 좀 오셔서 여기 좀 이렇게 비춰줘 봐요 여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이 통에 지금 씨앗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하얀 씨앗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화씨인가 그래요 이 씨앗이 근데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한번 보이나? 보여요? 네 보이죠? 씨앗이 이렇게 있죠?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씨앗이? 숫자는 셀 수가 없고 제가 세지 않았어요 숫자 세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씨앗만 보세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죠? 보이죠? 씨앗이? 자 이 씨앗이 지금 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생 씨앗이에요 이게 자 이 씨앗을 갖다가 지금 딱딱하고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 통 안에 저장돼 있는 씨앗인데 이거를 빼다가 땅에다가 심으면 지금 봄이에요 지금 현재 이 흙에 아주 토양이 좋고 잘 돼 있는 저 우리 인주에 있는 그 땅 옥토예요 옥토 제가 작년에 호박을 씹었는데 호박이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온유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박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라클 학생들이 그걸 옮기느라고 하루 종일 옮기는데 차에다 싣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그 호박 씨앗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런 씨앗이에요 요런 씨앗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물을게요 이 씨앗을 그대로 여기다가 통에다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빼서 이 통에서 빼서 제가 들고 삽을 들고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흙에다가 이 씨앗을 심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심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뒤부터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시간 문제예요 그 뒤부터는 물만 뿌려주고 햇빛만 들어오면 시간 문제예요 그 씨앗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보면 딱딱하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넣으면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빼가지고 심는 순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씨앗에는 이 딱딱한 씨앗에는 모든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꽃 피는 것도 들어있고 영적 성장도 들어있고 그렇죠 여기에 발화가 되는 싹이 나는 것도 들어있고 나중에 열매까지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식물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씨앗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기적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서 이렇게 여름에 가끔씩 가서 고추를 이렇게 좀 따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고추 그럼 우리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추를 이렇게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고추가 열려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고추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엄청난 생명력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거죠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씨앗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씨앗은 뿌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책 책을 보세요 성경책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라고 그래요 말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앗의 저장 탱크입니다 성경은 씨앗의 저장 탱크예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으니까 락앤락 통이에요 이게 락앤락 톡이라고 이 통보다 더 좋은 통이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씨앗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씨앗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게시가 일어나려면 이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어 근데 이 씨앗을 내가 지금 꺼내서 이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책이야 재미없는 책이야 이거 읽으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뿌려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있으신 분들 성경을 손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손에 들고 선포해 보세요 이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아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금방 이 통에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이 씨앗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대로 놔두고 책을 그대로 놔둬요 집에 펼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씨앗을 꺼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심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이 안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되죠 왜 저는 기도응답이 이렇게 안될까요 저 기도 많이 해요 저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심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다니시는 형제님인데요 원래 굉장히 그 마을에서 악인이었대요 악인 술집도 경영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댑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술장사 여러가지 온갖 돈 되는 건 다 했댑니다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나쁜놈이니까 매일 욕하고 사람들 때리고 위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가 성령님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이 형제님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져버렸어요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교회가 뭐하는 곳이야 이놈들 뭐하는 인간들이 하고 구경하러 가서 맨 뒤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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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민경제님 앉아있는데 저런데 저 뒤에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구경하다가요 그날 따라 하필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네요 그래서 성령이 만져가지고 이분이 쓰러져버렸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매주 교회 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지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농부라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본인이 변화된 그 삶이 변화가 많이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자꾸 이분을 불러서 간증을 지켰대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악인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만약에 변화해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 저 우리 서자맨님 같은 경우에 그러겠네 집에 있는 분이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봐요 간증거리죠 이거는 그래서 간증집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 근데 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때 땅이 약 한 두 구역이 몇 개가 있는데 한 구역당 80만 평 정도로 갖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땅 크기 어마어마하죠 실감이 안 나네 이게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전혀 80만 평 그러니까 뭐 난 관심 없어 아휴 목사님이 말하는가 보다 별로 관심 표정이 그런데 80만 평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도 한 구역만 그렇대요 몇 개 구역이 있대요 80만 평짜리 땅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제 봄이 돼서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증을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주님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심지 않았지만 올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왜 오세요?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심지 않았지만 가을에 수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세상에나 이 순진한 형제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형제님 자연적인 세계에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자연적인 세계의 법칙은 잘 알고 계시지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형제님이 나중에 거둘 것이 결정이 됩니다 형제님이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데 하물며 자연적인 세계에서 형제님이 안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형제님이 사고를 쳤어요 한국 돈으로 제가 보니까 계산하니까 약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씨앗을 산 거예요 이걸 다 심어야 되니까 근데 언제 씨앗을 샀냐면 가을이 다 돼갈 무렵에 이제 시간이 늦었죠 간증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을 다 돼갈 무렵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막 남들이 막 추수하고 할 때 주님 거기 밭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기적적으로 수확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댑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대요 막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그 순간 얘기하더래요 암흑의 형제야 너는 지금 영적인 법칙을 어겼다 나는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는 반드시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이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가을이 돼가지고 씨를 심어놓고 그걸 그걸 열매를 수확을 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형제님처럼 우리도요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쩔 때 씨앗도 심지 않고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말씀의 씨앗 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 이번에 돈이 필요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까요 민규야 너 심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태형아 너 심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 농부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똑같아요 자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캠퍼스 통틀어서 몸이 아프다 똑같아요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게 했으나 외인들에게 바깥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 바깥 사람들은 몰라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백번 천번 얘기해도 그 사람들 못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냐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치유를 얻으려고 해요 치유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씨앗이 필요해요 어떤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씨앗 심어야 돼요 이 지금 씨앗 저장 탱크 이게 지금 락앤락 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에 넣어놓은 락앤락 통이에요 이게 통 락앤락 통 지금 이 안에 씨앗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씨앗을 꺼내서 심어야만 치유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진장 세게 기도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여기에 있는 치유의 말씀을 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안됐다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왜 치유 안 해주셨어요 왜 저를 치유 안 해주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거의 다는 바로 이거예요 너 심었니 이 씨앗 안에는 엄청난 기적의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지금 이 씨앗 그런데 이거 꺼내서 네가 심기 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나무가 생겨 꽃이 피어 아름다운 꽃 벚꽃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꽃이 피어 근데 그 모든 건 다 이 씨앗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씨앗 안에 기적의 가능성이 들어있어 똑같아 이 말씀에도 기적의 가능성이 들어있어 여기에 들어있어 다른 데 쳐다보지 마 여기에 들어있어 여기 여기 있는 거 꺼내서 심어 영적인 세계에 심어 그러면 내가 수확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은 내가 다 할게 너는 심기만 해 내가 할게 아멘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건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심어 말씀의 씨앗 성경에서 꺼내서 심어 그러면 치유를 심으면 어떻게 심어야 돼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꺼내서 심어야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당신이 직접 꺼내서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도 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원한다 여러분이 물질을 원한다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씨앗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안 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왜 응답 안 되냐고 이런 경우 많다는 거 이제 생각났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많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을 안 심었어 보니까 기도만 한 거야 막 기도만 한 거야 그런데 진짜로 열매가 맺히려면 말씀을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거라고 예수님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동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말하는 이건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또 할게요 자 성경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성경 책 안에 많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도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씨앗도요 씨앗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에도 불량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연적인 세계에 이 씨앗은 불량 씨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심어도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량이기 때문에 썩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씨앗은 불량 씨앗이 없습니다 이 씨앗 안에는 불량 씨앗이 없어요 단지 어떤 씨앗이 있냐면 잘못된 씨앗이 있을 뿐이에요 그 잘못된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여러분이 심어야 될 말씀이 있고 심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구절이 다 심을 수 있는 말씀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나에게 심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내가 심어야 할 씨앗이 따로 있다고요 그 씨앗을 찾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열매 맺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심기만 하면 돼요 물 주고 햇볕만 있으면 자랍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씨앗은 별로 문제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씨앗을 선택할 때 너희들이 씨앗을 뺄 때 너희들이 씨앗을 꺼내서 그걸 심을 때 잘못된 씨앗을 심는 경우가 있어 자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예준이가 여기 앉아있는데 예준이가 예준이가 지금 앉아있는데 예준이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밥을 막 이빠이 많이 먹고 이빠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밥을 많이 먹고 한 그릇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다고 씨앗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 밑에 공원에 가서 씨앗을 심겠다고 심는데 이 씨앗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매하고 똑같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 씨앗을 거기다 심고 자기는 복숭아 나무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기대를 한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다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게 약속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준아 너 잘못 심었어 다른 거 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제대로 심으십시오 아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지금 씨앗을 잘 뽑아서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아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자 한번 본문 말씀 봐봐요 자 14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조금 있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14절부터 봐봐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직접 해설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씨앗에는 엄청난 기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의 문제는 이제는 땅의 문제입니다 흙의 문제예요 흙 흙은 성경에서 지금 이 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뭐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이제 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라겐나통 저장탱크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저장탱크에서 씨앗을 뽑아서 지금 심어요 심는데 이것을 심을 때 흙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흙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럼 어떤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흙이 잘못되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뿌리면은 사탄이 와서 즉시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독해서 천천히 깊게 정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묵상하면서 깊이 읽는 습관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 속에 흙에 깊이 뿌려낼 수 있도록 흙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이렇게 조그만 병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거기다 씨앗을 심을 때 보면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쪽 유리병에다가는 흙을 깊게 넣어요 여기다가 흙을 깊게 깊숙하게 가득 채운다고 흙을 실험을 할 때 과학 실험을 할 때 옛날에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유리병에는 흙을 얕게 뿌려요 이렇게 얕게 한 2cm 정도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한쪽은 20cm 깊게 자 그럼 이제 그 한쪽은 얕은 흙이고 한쪽은 깊은 흙이에요 그쪽에다 똑같이 씨앗을 심었어요 똑같은 조건에 물도 똑같이 주고 햇볕도 주고 똑같은 장소에 놔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얕은 흙에 있는 씨앗은 씨앗이 빨리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뭐냐면 싹이 난다고 해요 빨리 싹이 나요 왜? 흙이 얕기 때문에 이 씨앗 자체가 발화되는 그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빨리 싹이 나요 근데 깊게 있는 흙에다가 씨앗을 심은 거는 싹이 빨리 나지 않아요 왜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씨앗이 처음에 발화를 할 때부터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속으로 쭉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얘가 빨랐죠 얕은 흙에 있는 게 빨랐죠 근데 이 얕은 흙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려요 왜요? 이거를 충분히 지탱할 만큼 흙이 없어요 2cm밖에 안 되니까 흙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깊은 흙에 들어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져요 왜요? 깊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얕게 뿌리면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죠 분명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씨앗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마음 속에 마음의 토양에 흙에 뿌려야 돼요 뿌려야 열매가 나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얕게 뿌렸어요 아유 빨리 읽고 빨리 숙제해야 돼 나 10장 10장 읽어야 돼 군사훈련이야 10장 오늘 10장 다 읽어야 돼 좋아요 군사훈련 할 땐 그렇게 하세요 왜? 읽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깊게 그 안에 있는 깊숙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묵상을 하십시오 다시 생각하고 입에서 반복하십시오 하가를 하십시오 하가 반복을 하라고 읍졸이면서 계속 저도 이 성경 묵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저도 깊은 묵상을 할 때는 여러 번 읽습니다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몇 번 읽어요 이 구절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시간 동안 똑같은 구절을 두 구절 세 구절을 한 시간 동안 읽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요 어떤 깨달음이 쫙 와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요 내 마음의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깊이 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야튼흙에 뿌리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금방 여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야튼흙 16절에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흙이 얕으니까 돌밭에 있으니까 흙이 얕죠 흙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돌밭에 있을 때도 물론 기쁘고 좋아요 막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막 은혜 받으면 확 은혜 받았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난리를 쳐 주님이 자기를 예수님 바로 밑에 정도까지 만들어놨대 그래서 막 자기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대 막 기분이 하늘을 붕붕 떠다닌데 막 그 다음에 막 지금 뭘 해도 내가 손만 대면 다 치유될 것 같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하고 접촉하면 다 성경증만 받을 것 같고 막 난리를 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만 지나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흙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심는구나 그럼 어떻게 심는다? 깊이 심을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치유를 받고 싶다 내가 재정을 돌파하고 싶다 내가 인간관계 해결하고 싶다 나 용서하고 싶다 나 이 부분 해결하고 싶다 내가 미움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미워하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안 돼 계속 미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의지적으로 미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감정을 공략해서 그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데 그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심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앗을 잘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잘 고르라고 그래서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으세요 그 말씀을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고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힐 때까지 내가 안 되면 그걸 계속 뿌리 박힐 때까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시간만 지나면 다 열매가 맺혀요 아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씨앗을 심을 때 여기에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땅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땅이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고 이 말씀을 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세요 지금 내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세요 내가 지금 길가 땅인가 내가 지금 돌밭처럼 얇은 땅인가 얇은 흙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시떨기가 있는 여기에 보면 18제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흙은 깊어요 흙은 깊어서 뿌리도 내렸어요 괜찮아요 이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가족 공동체 안에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교만함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게 이걸 막아요 결실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실제 열매가 일어날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딱 툭 치고 나온다고 갑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딱 속에서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열매 맺는 순간에 이게 딱 드러나가지고 열매를 막아버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점검하세요 내 마음의 땅은 내 토양은 지금 어떤 땅인가 정말 간절한 땅인가 그러니까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요 내가 부족한 땅이에요 좋은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좋은 땅은 잡초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땅이죠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흙에 갔었는데 그 흙에 뭐가 막 잔뜩 있어 잡초가 막 있어 제가 작년에 인주에 가서 호박을 캐는데 갔더니 막 잡초가 막 나가지고 그걸 자르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그런 땅은요 심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똑같아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땅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에 좋은 그냥 흙이에요 흙 부족하지만 갈급하지만 무언가를 빨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심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매를 맺겠나이다 이런 땅이에요 아메 여러분이 그런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 안에는 엄청난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메 자 그러면 그 앞에 거기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부분을 쭉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오늘 본문이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1절부터 10절까지 2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시를 뿌리라는 거구나. 시를 뿌리라는 거구나. 땅에다 뿌리라는 거구나. 좋은 땅에 뿌리라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래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심으라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는 엄청난 기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메. 자 그러면 10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대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 자연적인 세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뭘 붙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저장탱크에서 말씀의 씨앗을 뽑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이렇게 했냐. 바깥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 세계에도 있지만 자연 세계에도 있지만 자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도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마치 그 악인이었다가 성령 충만 받은 형제처럼 미국에 있는 그 형제님처럼 농부 형제님처럼 꼭 영적인 세계는 그냥 무턱대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적은 무턱대고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칙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도 공의가 있으시고 하나님도 원칙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그 원칙대로 움직이실려고 하시지 원칙을 파기시켜놓고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아메?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어요. 이단들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자기가 성령이래. 그러면서 자기하고 함께하면 재림예수? 재림예수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외래. 뭔 자기는 예외야. 똑같이 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예외로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예외 적용 안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똑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 심지어는 슈퍼내추럴 초능력 그거 없어졌어요. 기적 없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없었다고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능력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의지했어요. 기름붐도 받았고요. 침례도 받았고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요. 기름붐 달라고요. 오늘 하루 사역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름붐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씨앗을 심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마귀가 오면 말씀으로 그걸 쳤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치유 기도하고 성령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그냥 무대뿌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에 놓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 안 했는데 어떻게 정명석이가 예외이고 어떻게 이지록 씨가 예외입니까? 어떻게 예외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심지도 않고 거둘려고 너무 많이 했구나.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였구나.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 비유거든요. 제일 중요한 비유거든요. 이걸 모르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법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시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거야. 말씀이 씨앗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씨앗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잘못 심어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여기다 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라는 게 있고 진짜 자아라는 게 있어요. 거짓 자아. 거짓 자아. 거짓 자아는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나의 육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게 거짓 자아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요. 이 거짓 자아가. 혼적인 영역에 있어요. 자립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절대로 자립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자립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영어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자아를 양산해내고 거짓 자아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냈고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 자아가 튼튼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겉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자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진짜 자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고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십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아예요. 그런데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힘들고 나는 이게 어렵고 나는 이걸 못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게 계속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자아가 중요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우서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고린도우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꺼내서 자주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이게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땅을 토양을 갈아엎을 때 고린도우서 5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기억이 나면 이걸 꺼내서 다시 또 묵상을 하세요. 자꾸 고린도우서 5장 14절부터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이 대표해서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어?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뀐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봐요, 사람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그 사람의 거짓 자아를 봐요. 껍데기를 본다고요. 혼과 육을 본다고요. 지금 이 자매가 파마를 했나? 뚱뚱한가? 날씬한가? 예쁜가?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예쁜 여자만 좋아하잖아요, 형제님들은. 저도 그런데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그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자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장난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거짓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생겼나? 예수님 괜찮은가? 예수님 돈 많은가? 예수님 열쇠가 있나? 예수님 무슨 차 타고 다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젠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으로 그분을 알았으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진짜 자아인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야. 내 속에서 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 몇일까요? 안 몇일까요? 100% 매칩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99.1%도 아니고요. 100% 100% 100% 매치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시라고 해요.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막아보고 강론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나도 정말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님 앞에 얻고 싶다. 이런 그 갈망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딱 준비돼서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합시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앞뒤로 좌우로 하세요. 앞뒤로 좌우로. 축복의 말 해주세요.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만 되면요. 끝납니다. 여기 엄청난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심으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메. 우리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꽃을 많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얼굴보다 더 예쁜 꽃. 아름다운 꽃. 꽃을 맺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그 꽃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꽃은 여러 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꽃도 있고 용서의 꽃도 있고.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용서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럼 용서의 꽃이 열릴 겁니다. 빛 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장미꽃 여러분 아시죠? 장미꽃 아름답죠? 그런데 장미꽃에 가시 있는 거 아세요? 장미꽃은 만질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서. 그런데 장미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장미꽃은 가시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장미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시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맺는 앞으로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맺을 열매. 그런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꺼내서 심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맺었군요. 백비라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조금 심었는데 주님 이렇게 많이 거두게 하셨군요. 아마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